하나, 둘, 셋! 배워! 저는 한참 모르는... 죽었다! 어... 저는 이제... 하고 싶긴 한데 하면 걱정되는... 어... 지역... 솔직히 말해서 진지하게 말해줄게 자, 중소기업! 선생님,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? 지역 같은 거? 어... 걱정이야... 어, 뭐야? 아, 취업 준비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상 쪽으로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, 전념? 응 불쌍해... 너무 불쌍해... 언젠가 저의 미래가 될... 아직은 까마득하네요... 저는 일단 카메라를 빌릴 수 있어요 영상과니까... 응 좋은 점... 그 열심히 하면 일단은...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... 하나 피어오해... 스펙도... 사라지고... 졸업자... 끝! 응... 하하하하... 전 독후감 쓰는 거예요... 난 봉사 때문에... ㅇㅂ 그랬는데 진짜... 아, 그럼... 그만... 그만... 아, 진짜... 저 아직 그거 못 들었거든요... 맨날 광탈 당해가지고... 아직... 누나와의 인상도 못 들었어요...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?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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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... 저는... 1... 2학년 때... 학교에 거네요? 자... 우선 독후감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... 아, 독후감은 나중에... 그거... 컨트롤 CV 하면 나는 거... 하하하... 하하하... 대지로 한 번 넣어... 하하하하... 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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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.. 수고하셨습니다... 하하하... 하하하... 네... 집에 가나요? 네... 그럼 가세요... 제가 가면 되나요? 하하하... 아니, 가야되라... 하하하... 가야되는 건 아닌데... 하하하... 하하하...